너가 소문냈어? 난데없이 무슨 공창이야? 서불어 다이어리 너 다 봤을 거 아니야 내가? 뭔 소리야? 몰래 훔쳐 읽었으면 입 닥치고 있지 얘랑 나랑 그런 사이 아니야 걔가 나 좋아서 따라다닌 거라고 훔쳐 읽긴 누가 훔쳐 읽어 어이없네 어디가 애들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해 나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시험도 망치게 생겼다고 너 진짜 미쳤구나 야 김희찬 야 너 맞잖아 나 아니라고 어 야 서불아 여기서 뭐하냐 너 맞잖아 나 아니라고 뭐야? 너 맞잖아 나 아니라고 아니면 없다고 아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너 저 미친아 미친아 선생님 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선생님 그만해 나 진짜 괜찮아 선생님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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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냥 그만해 제발 doubles 한kiej 일어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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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일어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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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